안녕하십니까 서울용산의 권영세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자회견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소통관의 아주 귀한 분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졸속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원래 부동산과 관련된 최근의 문제점은 전혀 해결을 못하면서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점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지만 정부는 전혀 귀기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6.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단체와 임대차 3법을 반대하는 주택임대인협회 그리고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이 세 개의 단체에서 나오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6.17 규제 소급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적인 위원의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제기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의 윤희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극명하게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또 현장에서 직접 임대차 2일에 관련해 계시는 분의 목소리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먼저 하실까요 얘기해도 될까요? 남편과 저는 33년 동안 자영업을 했습니다 남들이 쉴 때 제대로 쉰 적도 없었고요 좋은 옷 명품 한 번 사본 적도 없고 애들 데리고 놀이동산 한 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지독하게 근검 저력하면서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자영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은 정말 힘이 듭니다 나의 시간과 영혼을 돈과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13시간씩 365일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사는 게 정말 너무 팍팍하고 힘이 들어서 노후에 조금 편하게 살고 싶어서 경매를 배워서 법인으로 빌라를 몇 채 샀습니다 합법적으로 법인 등기도 냈고요 사업자 등록을 했고 탈세한 적도 없고 저희가 법인을 하면 세무기장을 할 줄 모르니까 전문 세무사한테 맡겼습니다 내라는 세금 연체하거나 밀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법인이 시세 교란 세력이라고 하여 징벌적 과세를 공제금액 상환액도 없이 종부세를 6%에다가 농특세까지 합치면 7.2%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낡은 빌라를 올수리해서 나오는 임대료가 1년에 480만 원인데 종부세가 900만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는 전세를 줬어요 1억 4천만 원에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1년에 종부세가 1200만 원이 나옵니다 제가 이 종부세를 어떻게 낼 수가 있습니까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세금이 아니고 폭력이고 살인입니다 동네 조폭이나 깡패도 이렇게 어거지를 쓰지는 않습니다 이건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재산 몰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차라리 솔직하게 니네들은 가진 거 있으니까 재산을 그냥 몰수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으면 차라리 포기하겠습니다 팔려고 했는데 제가 치득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그러고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거기다 또 요즘 임대차 3법 5법 세입자가 있으니까 입주가 안 되니까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부동산에서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치득세가 높아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저는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가지고 있자니 종부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저는 이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종부세는 제가 뭘로 내야 되는 건지 저는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지금 법인과 다주택자들 임대사업자들은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개미지옥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보처럼 너무 열심히 산 게 죽을 죄를 지은 것입니까? 모든 집 가진 사람들이 세금 인출기입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생각할수록 속이 상하여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저는 임대사업자이기도 합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조금만 신고를 잘못하면 가태료가 2천, 3천 아니면 2년, 3년 감옥에 간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범죄자입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부세 내는 사람이 얼마 된다고, 얼마 안 된다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종부세 많이 내는 소수 그분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과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은 국민을 위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는 국민이고 누구는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세금 잘 내는 우리가 진짜 애국자이고 국민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다주택 가진 사람을 형사처벌해야지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밤새워가면서 공부하여 빌라를 산 것이 죄라면 나한테 법인을 내어준 국세청장과 빌라를 팔아먹은 법원부터 중대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내가 법인 내서 자영업한 것이 불법이라면 국세청과 법원부터 감옥에 쳐넣고 제가 중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범백개로 사형에 처해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제게 벌금을 구가하여 주십시오 다른 대부분의 법인들이 탈세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절세를 하면서 투명하게 합법적으로 세금 내고 열심히 사업을 키우는 또 다른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국가는 법인이 주택을 사는 것이 죄라면 애초부터 법인주택매매금지법을 만들어서 온 국민에게 공포를 하고 알려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인도 개인과 똑같이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법인의 세금을 6%에다 농수세 20%까지 하면 7.2%가 적용하는 것도 저는 소급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이 주택을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발표가 난 이후부터 벌금이 부과되니 사지 말라고 공포를 한 후에 적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저 같은 법인이 피눈물을 흘리며 6.17 발표가 난 후부터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먹어도 먹은 게 아닙니다 저 매일매일 잠을 못 자서 조금 전에 쓰러진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제 남편이 저한테 잠 좀 자라고 잠을 못 자겠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이 상하고 빠져날 방법이 없습니다 테러를 안 열어놨어요 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 피 같은 재산 제가 33년 동안 먹지도 못하고 나이 먹어서 조금 편하게 살아보고 애들한테 절대로 가난은 안 물려주겠다고 결심하고 그래서 노력해서 산 게 내 재산이 몰수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꼼짝도 못하고 있는 이 공포를 저분들은 아실까요? 법인 6% 중부세는 철회 알려주시길 강국히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법인 중부세는 위원입니다 법인 중부세 소금 폐지해 주십시오 임대차 3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포한 그날부터 적용을 해야지 뭐든지 이 정부는 다 소금입니다 법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법이 이런 법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임대차 사업법 또한 소금은 폐지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사업자 말소도 저는 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4년, 8년 하게 해놓고 5년 돼야지 세금을 감면해 주는데 4년에 말소 시켜놓고 나 몰라라 8년인데 10년 돼야지 세금 감면 되는데 8년 해놓고 말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사업자 말소도 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사업자 말소도 폐지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린 처음보다 국민이고 행복하게 이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어야지 되는데 누구는 편하게 살고 누구는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가진 게 죄입니까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뭔가 희망이 있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누가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 가난한 건 죄가 안 되지만 죽을 때 가난한 건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나이 먹어서 쪽방촌에서 정부 지원금 받아서 사는 사람은 국민이고 세금 내는 우리는 국민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들 좀 봐주세요 제발 좀 감사합니다 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국장으로 있고 저희들은 임대사업자 카페와 그리고 임대차 3법 카페 이렇게 세 개의 카페가 뭉쳐서 일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7.10 취득세 피해자 카페 이렇게 네 개 단체가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7.10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단체는 지금 빠졌고 지금 저희 세 개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6.17부터 시작해서 7.10 그리고 임대차 3법 플러스 2법 이런 법안들을 계속 발의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국민들이 나와서 대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어떤 한 개씩 한 개씩은 지금 빼주고 있습니다 6.17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무주택자나 1주택자 그들에게 소급적용을 해서 대출을 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분들은 또 소급적용에서 빼주게 돼서 지금 현재는 다주택자 그리고 분양권이 두 개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도 소급적용을 겪으면서 지금 남아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렇게 오늘도 무슨 발표가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발표가 지금 22번에서 23번이 될지 4번이 될지 50번이 될지 알 수 없는데 발표가 하면 할수록 지금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 할수록 해결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집회를 할 때는 이렇게 집 가진 분들이 먼저 시위를 했지만 이번 주에는 임차인들도 다 같은 피해자라고 이제 임차인들도 아마 저희 그룹에 같이 서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중간중간에 이렇게 취소를 하고 또 바꾸고 이럴 것 같으면 애초에 발의를 하지 않든가 미리미리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고 국민들의 지금 현재 실태를 확인하고 그런 상태에서 법안을 발의해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국민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6.1.7 발표를 한 후에 지금 방금 발표하셨던 이분하고 똑같이 정말 하루하루 피 말려가면서 눈물을 새워가면서 잠도 못 자가면서 7.1.0 발표 때까지 엄청난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어차피 구조해 줄 거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인지 7.1.0 발표 후에 저희 4개 단체에서 빠졌다고 하는 7.1.0 취득세 그분들도 정말 잠도 못 자고 그분들도 그렇게 시위까지 나와서 고생고생 그런 게 불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무 할 필요도 없었던 것 어차피 소급적이 했던 거를 취할 것 같으면 시작도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정말 하지도 않아야 할 개고생들을 국민들이 이렇게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부동산 정책 발표하는 것이 정말 이 나라에 무슨 전쟁이 나서 정말 재난이 터져서 시급하고 너무나 급박하고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아무리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살면서 서로서로 회의를 하고 의견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얘기, 국민들의 얘기 들어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편 단편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그리고 국민들과의 괴리도 굉장히 심한 그런 상태에서 마구잡이 식으로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정말 피해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집회를 하면 할수록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실제는 이분들이 집값을 폭등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95% 이상이 이 집값을 폭등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그러나 언론이나 많은 국민들은 그 임대사업자들 때문에 집값이 폭등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집값이 폭등되는 것은 세종시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단지나 이런 곳에서 돼 있는 거지 대부분 임대사업자들은 지방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집값이 폭등되지 않는 그런 곳에 돼 있습니다 단지 임대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마녀사장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도 집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지방에도 집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방의 한 채 그리고 서울의 한 채 이런 것들을 무조건 서울의 강남의 두 채를 갖고 있는 것도 이주택자 서울의 한 채 지방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서 팔리지 않는 그것도 한 채 똑같은 두 채라고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다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지금 피해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전세를 내주시는 그런 분들도 내가 집을 뻔히 내가 집을 버젓이 집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를 살고 있는 것이 어떤 투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 회원분 중에서 회원분 중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부부가 함께 이제 노년에 살기 위해서 15평짜리 그런 집 팔아 내 명의로 샀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은 아이들이 지금 커나가고 있고 얘네들이 결혼해서 나갈 거기 때문에 15평에서 다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30평 정도의 전세를 지금 살고 있는 거다 나는 내 집 뻔히 놔두고 내가 전세를 사는 것이 그 집에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년에 내 남편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런 거다 지금 15평에서 들어가 살 수가 없는데 지금 정부는 무조건 1가구 1주택 거기 들어가서 지금 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나 많은 피해자분들이 선량한 피해자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숫자 노름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더 이런 피해자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야당의 얘기도 들어보고 국민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아직과 그런 걸 버리고 우리가 외쳤습니다 민주의 민주 없고 더불어의 더불어 없다고 이름답게 민주면 민주주의답게 하고 더불어면 같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더불어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заче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